뭔가 감회가 새로운 거 같아요. 12년만이라고요? 제가 11년 된 거 같은데 진짜 오래됐네요. 내년에는 21승 아니고 22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후배들한테 친구 같은 형으로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. 뭐 같은 포지션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전술 같은 거는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죠. 쉬는 거 없이 계속 운동하면서 팬들한테,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면 쉼 없이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정규리그 2위를 할 수 있었던 게 다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할 수 있었고요. 이제 정규리그 말고 플레이오프 우승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갈 테니까 끝까지 다 같이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흡 세다승 차이지로 팬 여러분 감시합니다. 승리 플레이오프!